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부터 문제들이 그 이전에는 지들끼리 시험 보고 그냥 문제지를 놓고 나왔는데 11년 이후부터 문제지를 여러분한테 나눠줬거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게 이렇게 돼 있고 20문제씩 돼 있고 그 다음에 출제 퍼센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항해 67 도지라는 건 항해에 필요한 그림, 책, 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항법, 항법에는 연안항법, 천문항법, 그 다음에 레이더항법, 레이더항법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같이 분리해서 왜냐하면 레이더항법은 좀 길어 대양항법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기에는 쌍국순항법 포함한 여러분 계기, 계기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컴파스님 이런 것들이 그런 다음에 선박 1라면 뭐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박 개요, 그 다음에 선박 구조 그러니까 배를 타려면 우선 선박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설비가 있어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그걸 조종할 것이냐 이런 선수로 따져가 보자고 그런 다음에 조종을 하는데 그러면 조종하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내 인물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남기고 그 다음에 해양기상은 천보상으로서 그리고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항해도 마찬가지 여기서 항해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 뭐 경도니, 위도니, 변경이니 뭐 이런 것들, 좌우선이 이런 것들 우선 내가 다닐 곳이 뭔가 내가 다닐 지구가 어떤 곳인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다닐 데 그럼 내가 뭐뭐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더라 이거야 그림과 책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싸우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것이고 그걸 가지고 내가 바다로 나가서 항법을 시도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루되는데 여러분 저기 학교 다 다녔으니까 알겠지만 선생 바로 앞에 앉으신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양반이더라고 그만큼 선족도 좋고 좀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안 되나 얼굴도 잘 알게 자 목 좀 축이고 이거는 여기에 V192가 19학년도 2차 시험을 위한 책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이것이 열 과목으로 나눠 있어 열 과목에 분석을 해 봐서 V192의 항해에 관한 쪽수가 14쪽이고 41쪽이고 46쪽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%를 해 보니까 4.1%고 전체 모든 항해 운영에 관한 게 전체 항해 운영을 모두 토탈해서 4.1%이고 출자가 6.7%다 이거 무슨 일을 쓰지?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기초는 주로 방위계산이니 용어의 개념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럼 필이 나온다 한 두 문제 정도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 정도 나왔고 다음에 도지, 도지는 항로 표지랑 다음에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수로지 이런 것들은 41페이지에 되는데 15%밖에 안 나온다 근데 쪽수는 11%다 그러면 이거는 좀 속고 넘어갈 게 있다 속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그러면